다시 싸워요 이거 더 잘라야 돼요 겐지공 온다 이거 써야 될 거 같애 겐지공 겐지 맞아 겐지부터 와 겐지 겐지 겐지부터 아 겐지 겐지 제발 아 죽겠다 이거 아 이거 겐지 사봤으면 깬기였는데 아 뭐야 아 나 마이크 힐 밴 힐 밴 아 내가 봤을 때 아유 와우 아아 요걸 해버렸네 감사합니다 라인만 막을게요 저는 맨 뒤로 이길 수 있어 여는 죽지 않아 한주 초월만 더 채우고 봐봐 죽었잖아 안가니까 2층으로 온다 저거 한주 빨리 잡아봐 5층으로 올라갔다 여는 죽지 않아 아이고 한 번 해봐? 왜 그래 비발 아? 뭐야 얘네 탈아나왔다 아 아핰핰핰핰 형 아 F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